1. 직장 생활이 타고난 4주 자체가 어려워요 직장 생활이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예능 기술 예능 기능 조금 내가 끼가 조금만 더 특출난다면 연기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4주 안에 화계 도화의 끼가 있어요 신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땅 파는 일 근면 성실하게 무언가 몸을 쓰는 일 또는 직장 일 규칙적인 일보단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능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살아가시든지 아니면 몸의 어떤 기술적인 거를 바탕으로 살아가시든지 아니라면 연기 같은 거 노래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장사를 하실 거예요 장사하시죠 사업하시죠 그런데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헬스장 사업 헬스장 본인이 직접 트레이너세요 네네 3년 전부터 이분들 운기가 닫혀요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다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현재 상태에서는 3년 전부터 이렇게 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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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오면 지금 마주 앉아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뭘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접으면 뭘 해야 되나 맞습니다 맞죠 그게 3년 전부터 이게 기울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3년 동안 기울었으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3년 전인데 헬스장이었으니까 코로나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 아니더라도 코로나 아니더라도 첫 번째 동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법 동법이 어디에 있냐 그 터 안에 수리하고 만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네 가게 수리하고 만지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에 걸쳐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생겨요 두 번 다 만지셨죠 네 기구도 들려놓고 기구도 들여놓고 원래 바닥재가 있었는 거를 뺐죠 그러니까 기구를 들여놓기 위해서 바닥을 건드셨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뭘 건드셨어요 네 화장실 남녀 샤워실 안에 배수구에 남자 쪽에도 배수구 여자 쪽에도 배수구에 물이 새서 그쪽에 한번 건들자 또 손보시고 그게 한 2, 3년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법이 들어왔어요 이때 동법이 들어오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고시기에 동법을 크게 맞는 고시기에 두 분 다 삼재기관이었어요 삼재기관이었는데 이게 세 번째는 뭐가 들어왔냐 처가의 상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촌자 되는 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모의 형제분이던 장인의 형제분이던 근데 우리 와이프 되시는 분이 사실 편부편모거든 사주로만 놓고 보면 사주로만 놓고 보면 편부편모여서 어느 한쪽의 기능을 좀 잃어야 돼 계시기는 두 분 다 계시죠 두 분 다 계시는데 어느 한쪽의 기능을 잃어야 돼 그게 장인 쪽이에요 그치 왜냐하면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이 양반의 사주로는 어느 한쪽이 없어야 돼 부모가 없어야 돼 근데 내가 태어나기 와이프가 태어나기 이전에 부모의 사주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부모의 사주가 예를 들어 명이 길다라고 하면 능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야 어느 한쪽이 뭐 사업하다 자꾸 망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똑바로 한 자리를 못 간다든지 아니면 밖으로다가 자꾸 싸돌아다니면서 여자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손재를 유발해야 된다거나 그러한 한쪽 부모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인 장모가 다 계시겠지만 그 장인 쪽으로든 장모 쪽으로든 집안의 어떤 남자분의 상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문이 있었는데 내가 그 상을 갔든 안 갔든 간에 갔든 안 갔든 간에 삼재 기간에 내가 수가 안 좋다 보니까 그 기운을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기운을 타고 있다 그래서 삼재와 동법과 상문 이 세 가지로 인해서 3년 전부터 이 집안의 그런 금전운이 기운다 금전운이 기울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는 사실상 내가 한 2년 전에 그때 움직였어야 돼요 자리를 그만두고 뭔가 자리를 옮겨가든지 뭔가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2년 전에 그럴 계기가 있어 계기가 있는데 오히려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투자가 들어간 거야 옮겨서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투자가 들어갔어 기계적인 투자가 장비적인 투자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친구가 투자를 해줄게 내가 나와서 몇 개를 갖고 있든지 다른 데도 해보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2년 전이라는 거야 네 맞습니다 2년 전입니다 그래 그때 네가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거야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야 오히려 나올 운기가 되다 보니까 투자까지도 들어오는데 그걸 오히려 네가 머리를 잘못 쓴 거야 운의 판단을 잘못한 거야 왜 이제 와서 점을 봐 그때 점을 봤어야지 그럼 지금은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못 빼 팔을 빼고 싶어도 못 빼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것들 너 이거 빼면 정리할 것들이 있을 건데 금전적인 정리 금전적인 정리 가게를 빼고 나면 금전적인 정리가 들어와야 돼 줄 돈 있잖아 네네 대출금 그런 거 다 정리하면 되겠어? 가게 빼서 그거 싹 정리하면 그다음은 무슨 힘으로 살래? 정리하고 나면 네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길 못 알아들어 정리해서 정리해서 주고 나면 그다음은 손 빨아야 되잖아 그러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 안질 빚을 자꾸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왜? 적자가 나니까 그러면 가게 살려야겠죠 우선 살려놓고 어느 정도 빚을 깎아야 깎아 놓고 내가 옮기더라도 투자금이라도 시설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4년도가 있잖아 네네 24년도가 있잖아 네네 우리 기주 쪽에는 축진이라는 파가 들어오게 되고 파살 파살이 들어오고 우리 대주님 쪽에는 천살 월살이 들어오거든요 시비신살이 그런데 우리 기주님 쪽에 파살이 들어오는 건 좋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 대주님 쪽에 천살 월살이라고 하는 건 닭띠들은 내년에 조상이 개입을 해요 24년도가 이게 바로 천살 월살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상이 편안하고 힘이 있으면 개입을 한 게 긍정적으로 방향을 갈 거고 이 조상이 불편하고 조금 힘이 없으면 그러한 조상이 개입이 되니까 오히려 지금의 내 상황보다도 좀 더 안 좋게 풀려나가거든 네 그런데 앞에 계신 분 외가부리를 볼 것 같으면 신혼이 있어 신혼 무속적인 기운이 있어 외가에 우리 본인 어머님 좀 믿고 다니시지 않으세요? 이쪽으로? 대답 크게 해 네 맞습니다 믿고 다니시지 많이 믿습니다 많이 믿지 이 외가에 우리 어머니 쪽 우리 외가에 이 부리가 있어요 신의 부리가 있어요 어머님 기도를 평소 때도 많이 하시거든요 신의 부리가 있거든 신의 부리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기도도 평소 때 많이 하시지만 외가에 보면 그렇게 대단하기보다는 무언가 기복을 많이 타세요 형제분들이나 집원분들이 잘 되다가도 폭삭 이렇게 되시고 사촌들 보세요 본인 외가 사촌들 뭔가 잘 되다가도 이렇게 주저앉는 친구들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월급쟁이가 아닌 이상 기복을 많이 타요 기복을 많이 타는데 이게 지금 외가에서 신혼이 있거든 신혼 지금 이러한 제자가 나와야 되는 집안이야 외가 부리가 근데 그 제자가 여자가 아니라 저기 남자가 아니라 여자 쪽으로 여자 쪽에 어떤 제자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 외가 형제들의 여자 형제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팔자가 드세져요 만약에 누님이 있다면 누님 있어요? 없죠? 여동생은 있어요? 제 외가 쪽에? 아니 본인 측에 없어요? 이 외가에 본인한테 만약에 여자 형제가 있다면 그 여자 형제 팔자가 더럽다는 얘기야 또 외가 쪽에 우리 형제 말고도 외가 쪽에 사촌들이나 이모들이나 이렇게 여자들을 볼 것 같으면 팔자가 거세요 남자를 오히려 이끌어야 되고 일부 종사하기 어렵고 생계형으로 살아야 되고 외롭고 이 집안의 신줄이 여자 쪽으로 이렇게 풀려먹어야 하는 외가의 신줄이 있거든 그런데 신줄을 푼다고 하면 여자가 풀어야겠지만 어쨌든 풀기 전까지는 그러한 여파는 집안에 누구라도 다 미쳐요 그런데 언제 미치냐 이렇게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신수가 불안할 때 신수가 불안할 때 또 이 내년 24년도에는 천살, 월살이 오기 때문에 그런 집에 신의 기운이 내려와요 신의 기운 신의 기운이 내려오는데 안 당겨주는 축진이라는 파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본인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얻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상황은 안 좋게 풀려나가실 거예요 팔이 날린단 말이에요 지금보다도 지금 내년 정월, 2월이 되기 전에 차라리 무엇을 하셔야 돼요 그 무엇을 한다는 게 뭐냐면 신기운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 환란이 들어오거든 내가 뜻하는 것들이 제대로 방향을 못 잡아갈 거예요 내년에는 이 외가에 심부리가 내려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접을 하면서 풀면서 동법, 터전 안에는 동법을 풀어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살을 푸는데 무슨 살을 풀어야 되냐 우리 그 와이프가 된 씨는 처가에 들어온 상문 쌀까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만져놔야 제도약을 꿈꿀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믿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네 수중에 하나가 쥐어졌던 두 개가 쥐어졌던 그것은 당연히 내려놔야 할 뿐더러 더더욱 가진 것도 없고 더 이상은 힘도 없는데 모가지를 비틀고 들어온다는 거야 내년 온기가 이해가세요? 팔고 싶어도 못 팔 것이고 판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2년 동안은 우왕좌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신 분의 외가에 신줄이 내년으로 지금부터 이제 동지딸이라서 이제 동지딸 하루가 가면 갈수록 동지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천살, 월살이 있는 해인데 조상이 힘이 좋으면 덕으로 내려오지만 이 집에는 외가의 신부리가 조금 좌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와 버리면 본인은 뜻하고 맞먹은 대로가 안 가요 오히려 나와고는 상관없이 괜히 고객이 런닝머신 뛰다가도 과당할 수 있고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 쪽으로는 와이프 쪽으로는 가뜩이나 상문살을 감고 있는데 상문을 감고 있으면 재운이 낮춰요 돈이 돈이 늘기보단 자꾸 새요 그런데 내년은 축진이라는 팍까지 있어요 팍까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자꾸 손해날 일이라든가 손해가 날 일을 이분이 안 만들면 몸이 다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한테는 더 이상 물러질 여지도 없고 시간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살을 풀어내시는 게 내년에 살아갈 길이고 내년만 잘 버티시면 이제 후년은 조금 편안해지세요 후년은 편안해지시고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그 터에서 조금 더 자리 안정을 취했다가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터나 사람이나 어떤 물건들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천년만년이 아닙니다 이미 때가 다 됐는데 본인이 고집을 피고 한 번 판단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열심히 내가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들이 모래알처럼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서 2년 안에 무언가 회복이 되거든 그때는 돌아보지 말고 자리를 옮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다 봤습니다 네